언니 왜? 왜 여기서 나가야겠어? 저는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김보미 씨 최악이에요 최악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죠 여러분 제 얼굴이 그렇게 궁금해요? 왜 사람은 죽었나요?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방송에서는 보여줄 거 못 보여줄 거 다 보여주는 주제에 꼴이 너네 누나 저 다시 시작할 거예요 완전 새롭게 마스크과 아름이 1047번 성형 페이스 오프했다고 보시면 돼요 닌 도대체 이름이 몇 개나 내가 알던 어제까지의 세상이 사라지는 그 느낌 말이다 난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좋다 화려한 플리시 세례와 나만을 위해 준비된 무대 나한텐 뜻 깊은 시간이었어 음 나 완전 감동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난 마스크걸이다 날씨였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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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